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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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른손에 있잖아 여기 오른손에 떡봉 조금 있잖아 여기 봐봐 아리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있지 옳지 응 거기 있지 응 그거 먹는거야 옳지 맛있어? 더 주세요 응 떡봉 더 주세요 응 알았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물 한번 먹고 먹을까? 물 한번 먹고 먹을까? 아니야 알았어 물 좀 먹고 먹자 응 아니야 알았어 자 뭘 안 먹어도 돼? 응 오구 반대손으로도 잡고 오구 아리야 앉아서 먹으면 안 될까? 아리야 왜 일어서 서 있어 응? 아리야 엉덩이 내려 아리야 엉덩이도 또 있잖아 아니야 헤리야